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우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엘프리모 오늘의 이벤트는 하이스트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우리 팀 브롤러는 페니와 로사입니다 접근해서 상대팀 제시를 접근 전으로 데미지를 줘서 처치합니다 상대팀 페니가 수풀 밖에서 페니의 불이 1대1 대결을 펼치고 있고 상대팀 불이 스포 속에 들어온 볼을 접근 전으로 처리를 하는 데 특수 공격으로 덜어봤습니다 불을 처리하고 상대팀 금고 근처에서 상대팀 금고에 데미지를 넣어줍니다 상대팀 금고 남은 체력 30%대로 떨어집니다 상대팀 불이 접근 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승력으로 넘치는 불을 체력 16 남기고 졌습니다 상대팀 제시가 우리 팀 페니를 처치를 했습니다 제시를 지금 공격을 못했지만 매치 종료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